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영상이죠? 저는 지금 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시애틀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지금 렌트카를 픽업을 했고요 바로 점심을 먹고 간단하게 먹고 아파트를 보러 갈 겁니다 갑자기 웬 시애틀이냐고 하실 건데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은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라이프 업데이트 제 인생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업데이트 영상도 올릴 예정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졸업 후에 시애틀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애틀로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랑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해야 돼서 집을 보러 지금 시애틀에 앤조랑 같이 왔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시애틀 집 보러 갑시다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다시 만나요 첫 번째 집에 갑니다 여러분 가봅시다 오늘의 목요일에 앤조랑 같이 벽업effective 네 이런 클래식은 하고, 이 클래식은요 이 클래식은요 여러분, 이 클래식은요 이제 이 클래식은요 그 클래식은요 그 클래식은요 규모가 두 번째 클래식 오 네 이 클래식은요 이 클래식은요 아, 네 이곳은 럭스에 있는 럭스에 있는 곳입니다 과자로 wind에 이럴 위 섬 회 연 연 연 연 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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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곳은 정말 멋있네요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볼거는 다 보고 여기 약간 코리아타운같이 있는데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거의 메릴랜드 다시 온 느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살던 그곳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여기는 치킨집 저기 뒤에 보면 당구장도 있고요 저쪽에 보면은 미용실도 있습니다 설레 짱이 원래 방불이 시작된다 너무 고기까지 부비 이게 지금 시기까지는 뜨거울 수 있어 조심히 조심히 너무 휴대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네 입니다 맛있어? 너무 없었을때 중간에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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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짤. 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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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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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트.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의 첫 번째 집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와 지금 저 머리도 못 빚고 빚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저 공항에서 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도 잃어버려가지고 내일 어떻게 다시 그 보스턴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컴하냐고요? 엔조가 약간 솔루션을 잃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조만 믿고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의 처음 플레이스를 갈 건데 저희가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3분 거리예요. 그래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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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넌 그리로 발을 가 아니라 tandem 매너 가지가 있는 곳이에요. worthy Спасибо. dishwasher 갓 closet is a little tiny and then the tub is here 취소가 있으니 뇨새로 입을 때 소중하게 하는 거 같아요 너무 귀엽다 내 쇼핑에 Як live 맨날 내가 정말 이렇게 해 근데 다음 시에서 날이 너무 고조 시에서 먹은지 스스로 뇨새로 하다 하다 뇨새로 여기 일단은 있는 요리입니다 여기 있는 있는 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는 룰에 있습니다 이런 룰에 있는 룰에 있는 룰을 안고 이런 룰에 있는 룰을 안고 이는 거고.. 요러스에만 시청해주신 거고.. 이러면, 이러면, 이는 거고.. 그럼 이렇게 자랑가게 하는 거고.. 큰일이 있는 거고.. 아 예, 그는.. 그들은 모두가 더 큰 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보인 거고.. 이는 그는 그는 다음이야.. 그는 이거지? 저거는 그 사이사? 저거.. 뭐.. 그 대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aby are you are you joking oh wow yeah oh my gosh it's perfect I thought I was psycho for you play tricks with my mi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음 이건 좋아 영원한 서벅스에서 에스프레소 짠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스틱을 먹어볼 거에요. 난 아이투원이랑 이런 거 프린트하러 시애틀 퍼블릭 바이브러리에 왔어요. 엄청 가요. 제발 이걸로 내일 집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해봅시다 여러분. 모든 정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라이센스, 사진 찍어놓은 거 다 프린트하고 아이투원이 프린트하고 비자 프린트하고 그거 다 하는데 도서관 여기 문 닫고 나서 끝났어요. 그 프린트가 너무 손에 땀을 지게 하는 내일 이걸로 보수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 공항에 들어와서 스퀘리티 체크 다 하고 지금 게이트 앞이에요. 아 어제 그렇게 개 완전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생쇼를 했는데 그냥 제 이름이 들어간 그 신용카드? 그 다음에 학생증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지던데요. 물론 제가 이거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 국내선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상황이시라면 그렇다면 뭐 학생증이나 그냥 다른 신용카드 혹은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그 약통 있죠.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약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지연이 돼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어제 제가 스시 먹고 토했거든요. 식중독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밤새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거기 다 개워놨더니 지금 속이 좀 쓰려서 물 좀 먹고 과일 좀 먹고 약간 이렇게 해보려고요. 속을 좀 진정을 시키려고. 아무튼 시애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안녕.